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와로 말미야마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야마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데 여와로 말미야마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이고 기도인데요 이런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할까요 아무도 못 말리는 세상이 못 말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이길 수 없고 그런 건데요 정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잡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간증하고자 하는 내용이 팔미션 속에서 누리는 재창조의 응답입니다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은 대전이라는 곳입니다 충청남도 대전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제가 태어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아빠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충북 보은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이사를 오셨는데 그때 저희 엄마가 저를 데리고 또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한 6살쯤 된 것 같은데요 재혼을 하셨고 저희는 이제 새 가정을 만나게 됐죠 새아빠도 만나고 언니도 많았고 오빠도 있고 동생도 있는데 그런 새 가족을 만나서 이제 좀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새로 맞이하신 아빠가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계셨어요 그 술을 좋아하셨고 도박을 좋아하셨고 또 여자도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7살이었는데 저희 엄마가 늘 싸우셨어요 저는 불안했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는데 엄마가 계속 싸우십니다 너무 싸우시다 보니까 늘 아프셨고 아빠의 그런 안 좋은 거는 고쳐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의 그런 문제 앞에 저희 엄마가 굉장히 무능해 보였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엄마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언니들도 할머니도 다 저희 아버지 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요 저희 엄마가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바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행복해지셔야 제가 행복하니까요 또 엄마가 잘 되셔야 저도 제 인생이 편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저희 엄마가 늘 아프셨고 힘드셨고 자꾸 쓰러지셨어요 그렇게 고민 속에 있어서 저희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저는 저희 엄마가 하라는 거 원하는 건 다 했습니다 공부를 1등 하기를 바라면요 귀를 쓰고 해서 1등을 했고요 반장도 했고 회장도 하고 저희 엄마가 원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했는데 저희 엄마는 행복해지시기는 커녕 점점 아프셨어요 자꾸 쓰러지셨죠 그러는 시점에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그분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탁하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동네의 언니들이 그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교회 가자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조금 기다리고 눈치 보다가 한 번 제 스스로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2년 때 교회를 갔는데 제가 처음 그 교회를 갔을 때 굉장히 작은 교회였습니다 지나갈 때 십자가는 큰 것 같아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방 한 칸이었어요 얼마나 작았는지 전두사님이 한 분 앉아계시고 성도님 두세 분 앉아있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은 앉아있을 공간이 없을 만큼 작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믿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단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제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시고 나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순종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어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감동을 받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원하는 마음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금요일도 수요일도 다 참석했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참석했어요 그러면 왠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점점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았는데 확신은 생기는데 제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가정생활은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직장생활도 하게 되었고 결혼도 하게 되었고 점점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지만 저에게 응답이라고 생각되는 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오죠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총리가 됩니다 남의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됩니다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큰 응답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는데 그런 동일한 역사가 제게 없었어요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더 많은 일들을 맡게 됐어요 처음에는 제가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중3 때 주1학교 교사를 했고요 또 있다가 중고등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또 교회 차량 운행 봉사도 했어요 청소도 하고 주방장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그것들이 저에게 어떤 응답을 주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제게 다가오는 통로는 되지 못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힘든 건 더 심해졌어요 왜냐하면 저희 새아버지께서 장손이셨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조상을 잘 섬기시는 이분이 가머니 보니까 새로 들어온 딸이 갑자기 교회를 나간다면서 불철주야 교회를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한 핍박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난다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 교단에 저희 교단에 이제 그 믿음이 좋다는 그 목회자 가정의 그 셋째 아들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가족들이 반대를 많이 했지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분명히 목회자 가정의 또 모태신앙의 그런 집안의 셋째 아들이니까 믿음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나보다 훨씬 좋을 거야 나는 이렇게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은 믿음이 좋겠지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몇 번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된다 생각하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신혼여행을 가면서 보이는 겁니다 아 나 결혼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불안감이 굉장히 몰려왔어요 그러면서 야 이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완전히 날라리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고요 저희 남편도 저를 보고 그런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결혼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완전 광신도구나 광신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혼여행 가서 도착하면서부터 싸웠어요 신혼여행 3박 4일 동안 계속 싸웠어요 서로 얼굴도 안 봤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하는데 더 힘들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중에 또 제가 뜻하지 않게 아까 저희 목사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에 도와준다는 명목 아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처음에 갈 때는 한 달만 도와주고 나오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거기 눌러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든 겁니다 이건 전문직이 아닌 거 공부한 거랑은 완전 달랐어요 현실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건 팔뚝만 굵으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도 만만치 않았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나는 여기에 일하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라는 그런 건방진 생각을 너무 이건 노가다 같았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했고 또 내가 일하는 수고에 비해서 보수가 너무 작다고 생각을 했어요 생활이 안 될 만큼 작다고 생각했고요 또 더 황당한 생각을 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 원장님, 이사장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를 이용하고 있구나 나를 이용해서 이 어린이집을 해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면서 그런 피해의식을 느끼면서 어려웠죠 가정은 그런 와중에 저희 남편이 드디어 못 참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댁으로 갔죠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이 제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습게 하는지 시댁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이혼하라고 오셨습니다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시킨다고 오셨는데 저는 못한다고 했고 저희 엄마는 그러셨어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을 하더니 꼴 잘됐다 이러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셨죠 그렇게 어렵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봉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도 힘든데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차량 운행도 해야 되고 성가대도 해야 되는 이런 수고가 수고롭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봉사라고 생각하니까 더 어려웠어요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지나고 계속 지속이 되니까 정말 힘들다 이런 건 왠지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고 나는 더 괜찮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은 좀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믿음 없는 사람은 교회 오기도 힘든데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게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목사님이 합숙훈련을 갔다 오셨어요 합숙훈련을 갔다 오신 다음에 저희들한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서 여러분 정말 미안하다고 잘못 가르쳤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성화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건설구원을 이루는 사람으로 그런 방향으로 갔었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간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런 광고를 진지하게 하셨을 때 하나도 은혜가 안 됐어요 갑자기 엄청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뭐가 교회 일이 많아서 엄청 힘든데 저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에 도입이 된다면 또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다락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집에 더 늦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전에도 집에 늦게 들어와서 늘 불화가 있었는데 이제는 다락방을 뛰어야 되니까 더 늦게 들어가죠 그런데 참 저는 아무런 감격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저희 목사님을 따라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완전히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훈련은 응답이라고 하면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셔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또 훈련은 막 열심히 받았습니다 저는 합숙훈련부터 전도합숙까지 이사천리로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으면 반드시 은혜가 됩니다 도전이 되죠 그런데 현실에서는 안 됩니다 자꾸 시험이 들고 자꾸 넘어집니다 내 삶과 내 현장에서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저희 목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여러분한테 복음은 뭐가 복음인가요? 저는 전에도 복음을 들은 것 같았어요 전에도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못 받게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강단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은 그게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싫었습니다 저는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돈도 많이 필요하고 가정도 회복이 돼야 되고 직장도 더 좋은 데로 옮겨야 될 것 같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는 여전히 끝났다는 거죠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저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들었던 말씀인데 계속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다지 그렇게 은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강조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끔찍한 멸망에서 건져 나왔다는 거죠 건져 냄을 받았다는 건데 왜 그게 그렇게 힘이 안 되는지 몰라 힘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삶에 내가 당장 돈이 없는 것과 굉장히 피곤한 것과 가정 불화와 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당장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돈이 있으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좋은 직장을 주시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내 가정과 현장과 교회는 어려운데 강단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구원과 내 현장이 무슨 상관입니까 보금과 나 구원 받은 거 보금 받은 거 확실히 알고 있는데 계속 이 말씀이 선포되니까 내 현장과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일까요 자 마지막으로 신명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암에 걸렸는데 암을 치료해 주셔서 기도 열심히 했더니 좋은 대학에 가서 아닙니다 딱 이겁니다 구원 받은 거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는 겁니다 단지 이 이유 하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 나는 왜 안 될까 또 심지어는 어떨 때는 제가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생각하냐면 우리 복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고 강단에서 그냥 하시는 말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는 계속 훈련을 받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고민을 하면서 야 원래 세상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건가 보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걱정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서 이렇게 사는 건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얼마나 힘들었냐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제가 이해를 할 만큼 좀 그렇게 심각하게 죽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랩론트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또 제 직업이 어린이집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아 나는 랩론트를 위해서 왠지 사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인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왠지 내가 이 후대를 위해서 산다는 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은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먼저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7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23명의 아이들을 늘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럼 아이들은 영접을 합니다 영접을 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주하시겠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반드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역사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자꾸 영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저를 보고 자꾸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싫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있다는 거죠 이제 그만하자는 겁니다 근데 암만 봐도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복음을 전하고 자꾸 영접, 어쩔 때는 협박을 하고 어쩔 때는 회유를 하고 그래서 자꾸 영접을 하다 보니까 한 명당 몇 십 번씩 영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도 여전히 구원받은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저는 쉬는 주말에는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갔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어디서 생겼는지 하나 확신도 없었는데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이유도 없이 굉장히 단순하고 무식하게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시골에서는요 이런 재수 없이 구정물도 끼얹고요 또 고발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요 욕도 먹기도 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데 열심히 나갔습니다 가장 끔찍한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이제 교회 봉고차를 끌고 막 나가가지고요 아이들에게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영접을 하고 다 교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아이들을 교회차에 봉고차에 가득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한 명을 안 태운 거예요 누가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를 태우러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세웠어요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오늘 누가 온다고 그랬는데 걔를 깜빡하고 안 태웠어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서 제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아이를 데리러 간 겁니다 가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와보니까 봉고차에 있는 애들이 다 도망가고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진짜 막 울었어요 나는 가짜구나 가짜야 나는 진자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나는 제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보다 생각했고 이게 내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력도 하지 않고 방황원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바로 황금어장을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황금어장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랩런트에 대한 가슴이 있었기 때문에 전에도 학원 현장은 많이 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호는 시골입니다 대학교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25개 있습니다 25개의 초중고는 나의 황금어장이라고 굳게 믿고 열매도 없는 그 현장을 열심히 갔습니다 열심히 보금을 전하고 안 된다 중고사역은 어려운 거야 애들은 2중생활 3중생활하고 다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안 된다 이를 생각했고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대로 핑계를 대면서 잘 안 된다 하면서도 황금어장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보금을 전하고 방지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 집중훈련이 있었습니다 광고가 됐어요 다른 교회 집중훈련도 이미 참석을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 집중훈련에 대한 광고에 대해서 저는 기대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교회 가보니까 은혜는 되는 것 같은데 역시 현장에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고 집중훈련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첫날에 남의 교회 집중훈련 갔을 때도 그런 미션을 줬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미션을 주셨어요 황금어장을 적어오라는 겁니다 나의 황금어장과 전도대상자 300리스트를 적어오라는 과제를 내주셨어요 저는 이미 남의 교회 집중훈련 갈 때 그걸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해놓은 게 있고 나의 황금어장은 25개의 초중고입니다 그리고 300리스트는 300명이 안 돼요 아무리 아는 사람 적으려고 해도 그때 175명인가 그것밖에 안 돼서 그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과제가 그런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집중훈련 첫날 끝나고 밤 10시 반에 집에 와가지고 거실문을 여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꽝 올렸습니다 황금어장? 아 황금어장은 25개의 초중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황금어장은 내가 15년 동안 있는 나의 참솔 어린이집인 거예요 70명의 원화가 있고 그 배경으로 140명의 가족이 있는 참솔 어린이집인 겁니다 근데 나는 그 황금어장을 놔두고요 저쪽이 황금어장이라고 막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오랜 세월 근데 그게 깨달아진 겁니다 근데 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제가 300리스트를 적는데 해마다 23명씩 졸업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15년 동안 또 70명의 원화를 주임교사로서 관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의 300리스트가 몇 명이나 될까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게 제가 밤이 새도록 그 명단을 작성했는데 작년에 졸업한 아이 재작년에 졸업한 아이를 쉽게 적을 수 있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 1년마다 교사수첩을 한 권씩 작성을 하죠 교사수첩에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다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명단과 주소와 신상명세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애들이 또 하나 하는 겁니다 여기 그리스도 있다고 다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새롭게 달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고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는데 선생님이 전에는 잘 몰랐어 이번에 진짜 확실히 깨달았어 하고 다시 복음을 싫다는 애들에게 강제로 복음을 막 전했어요 전하고 싶었어요 내가 다시 그런 다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그렇게 도망가고 싶었고 이용당한다고 생각했고 월급이 작다고 생각했고 정말 기왕 안되면 나가고 싶었던 이 어린이집이 나의 황금어장이라는 걸 발견하고 출근을 했는데요 야 영세전에 하나님이 김유미 권사라는 사람 때문에 이 어린이집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어떤 아이는 보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이 아이들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어요 거기 계신 선생님들, 조리사님, 기사님들이 전에는 별, 별, 별 이유가 없었어요 갑자기 무척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나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갑자기 굉장히 소중해 보이고 귀하게 보이고 전에는 어린이집에서 손에 안 보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볼까봐 늘 몸을 사리고 가슴을 졸였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어요 저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아무리 수고를 해도 수고롭지 않았어요 헌신을 해도 헌신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리고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손해보고 더 피해를 봐도 그것이 손해요 피해요 그렇게 생각 안 들었어요 오히려 감사했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먼저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애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야 나 요즘에 엄청 착해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막 조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왜? 나 아침마다 어린이집 가기 싫어가지고 자고 있으면 할머니가 막 깨우면 나 짜증나가지고 할머니 막 발로 차고 싫어가지고 막 울었거든 그런데 짜증이 안 나 신경질이 안 나 그리고 웃음이 자꾸 나와 나 되게 착해지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됐다 진짜 맞다 저게 맞는 거지 이래 생각했고요 또 지난번 리우 올림픽 때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리우 올림픽에 작년에 출전을 했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응원하는 메시지를 쓰는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쓰는데 저는 아이들이 활동하면 활동지를 다 스크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올림픽에 출전했으니 응원하는 메시지를 써라 뭐 그림으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꾸며라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뭐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화이팅 힘내세요 사랑해요 금메달 따신 거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썼죠 그런데 제가 활동지를 이렇게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말풍선을 이렇게 해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금메달을 따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써놓고요 또 금메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보호금 아세요? 이렇게 써 있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간 말풍선에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 쓴 애들이 거의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꼭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금메달은 없어지지만 예수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자기가 느끼고 누리고 있는 거를 자기 수준에서 막 이렇게 받침도 틀리지만 삐뚤뼈을 막 써놓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아이들이 변하는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아이들이 한 번은 지난 여름 성경학교 지나고 나서 원래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저는 괜히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그 틈틈이 이제 아이들에게 몸 찬양 DVD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 몸 찬양을 다 외우게 되죠 이번 2016년 작년 거 언약과 꿈 몸 찬양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핑계를 자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어린이집에는 영상 그것이 장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화면에 아이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몸 찬양을 자기네끼리 막 하는 겁니다 막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몸 찬양을 열심히 하는데 그중에 교회를 이제 영접은 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아이가 있는데 나는 이 시대의 주인공이라는 그런 몸 찬양 어린이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다 말고 갑자기 얘들아 잠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너 우리 어린이집의 주인공이 누군지 알아?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원장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야 우리 어린이집의 주인공은 바로 저 김유미 선생님이야 선생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어떡할 뻔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어린이집의 주인공이야 야 우리 선생님 정말 고맙지? 그러는 애들이 갑자기 차려 경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감동이에요 감동이었어요 이렇게 아이들이 막 변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보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제가 변하니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황금어장을 보면서 이걸 깨달으면서요 제가 바로 뭐를 깨달았냐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신학원에서 엄청 듣습니다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전도자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황금어장 발견하고 나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전도자인 겁니다 전도자의 기준이 있겠죠 거기다가 저를 부합하면 저는 바로 탈락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전도자입니다 왜 전도자인 줄 아세요?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70명의 원아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배후에 140명의 가족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또 직접 깨닫게 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발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도자구나 나는 함부로 살면 안 되겠어 나는 전도자 그 이전에 얼마나 표 전도자의 삶의 실천, 시련, 성취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다가왔어요 야 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지금까지는 요만한 일에 작은 일에 육신적인 일에 울고 불고 시험 들고 낙심했다면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야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송하지만 전도자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명하셨네 제가 이제 그렇게 정체성을 확인했고요 또 그러면서 제가 바로 나의 전도를 찾은 겁니다 전에는 전도하겠다고 참 많이 뛰어다녔습니다 열매도 없었지만 참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여기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면요 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이제 아가씨가 졸업하고 와가지고 어린이집을 왔는데 이 선생님이 이제 왔는데 보니까 의욕이 굉장히 넘쳐요 왜 저같이 이렇게 오래된 사람은 융통성이 있지만 공부 막 끝나고 졸업해가지고 이제 어린이집에 딱 들어오니까 이론만 머릿속에 들어있잖아 현실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론과 현실이 안 맞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잘해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직진으로 나가니까 자꾸 충돌이 생기죠 하루는 기사님하고 싸우고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은 아프다고 출근을 안 해요 선생님이 또 며칠 있다가는 또 선생님하고 싸우고 아프다고 또 출근을 안 해요 또 한두 달 있다가는 또 이제 차량 운행하다가 아이들하고 또 싸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하고 싸우고 또 아파서 출근을 안 해요 그런 일이 자꾸 생겼어요 그때 저희 원장님이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잘라야 되겠다고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잘라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뒀다가는 안 되겠다 선생으로서 자질이 없으니 잘라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어? 잘라야 돼? 아닌데 하나님이 전도할 거 구원할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잘라야 되겠다는 말에 갑자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그 집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하나 만나보고 올게요 그래서 제가 대근하고 이제 갔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선생님이 분명히 깨병을 부리고 누워있는 거야 이 선생님은 괜히 열받아가지고 기분 나쁘니까 선생님이 자질이 안 돼가지고 괜히 열받아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을 출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겁니다 진짜 아파서 누워있어요 진짜 하얘가지고 끙끙 알아서 누워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선생님이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리고 집안에 영적인 문제가 가득해서 자꾸 창문 밖으로 귀신도 보이는 것 같고 귀신에게 시달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바로 영접하고 이 선생님이 이제 교회에 나오는데 열심히 나와요 열심히 나오고 저도 그때 막 헤매고 있는 차에 이 선생님이 열심히 나오니까 아 이 선생님 제자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선생님한테 제자를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현장을 데리고 나가야 제자 훈련이 빨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아무 열매도 없는 그 현장을 이 선생님을 모시고 막 나간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현장을 갔는데 수정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저희 어린이집에서 가까운 동네예요 그 동네에 갔는데 그 동네에 이제 가가지고 집집마다 가면서 이 선생님을 데리고 가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 이제 반응을 보이죠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죠 근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시는 거였어요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재수없는 하더니 막 나가가지고 방에 들어가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서 구정물을 갖고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확 끼얹지셨어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요 구정물 세례를 받고 둘이 막 웃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목욕탕을 가다가 막 웃고 이랬어요 이렇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아무 열매가 없는 이런 현장 속에서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이제 한참 있다가 몇 년이 됐어요 그런 와중에 이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나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나보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랬는데 믿는 사람은 없고 두 남자가 자기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은 광주 사람이에요 아참 목포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서울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주일날 계속 와서 예배를 드리게끔 해봐라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고 영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배하신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둘에게 두 남자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바로 포기를 하고 한 남자가 그 미션을 수행을 완료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직장을 따라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도 여전히 지금까지도 계속 말씀을 듣는 저보다 더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고요 말씀을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관리비 같은 걸 잘 안 내가지고 통제가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나한테 총무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리고 보금하라고 말씀 운동에 장을 열어라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냐는 거죠 어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또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 총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체험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하고 우리가 계속 밤마다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전도 이제 나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린이집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나의 전도를 찾으면서 제가 또 세 번째 발견한 게 이겁니다 제가 가장 악망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확신한 게 있었는데 세계보금화입니다 세계보금화는 멀리 나가서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보금을 전하는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 선교사님들을 뵐 때마다 가슴이 울컥하고 뭉클합니다 이번 선교 대회에서도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아무도 할 수 없는 것들 그 현장에서 이제 보금을 전하고 계신데 어느 날 제가 계속 내 현장에서 이 황금어장이라는 같이 비밀을 깨닫고 어린이집에서 보금을 누리면서 전도를 해보다 보니까 이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세계보금화 하고 있구나 내가 사역하는 랩런트들 내가 사역하는 현장 내가 수고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김유미 건사에게 주신 세계보금화인 겁니다 내가 이거 안 하면 세계보금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보은 지역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입니다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칭찬해 주지 않는 작은 다락방이고 현장이고 사역인데 이 작은 사역과 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계보금화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또 막 다 소중해지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이건 수고라고 생각했고 헌신이라고 생각했고 봉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축복된 나의 세계보금화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조금 이렇게 봐가지고 외관상으로나 직업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볼품이 없는 사람이 다락방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 딴 사람한테 인계하고 싶고 또 이런저런 핑계로 왠지 계속 지속하기 힘들 것 같은데 이걸 깨달으니까 아무리 배경이 없어도 배움이 없어도 볼품이 없어도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너무너무 이 사람이 지금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서 더 이상 갈 가치가 없는 것 같은데도 그것이 바로 나의 세계보금화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세계보금화 안 이루어진다는 확신 비밀 제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겁니다 시골에서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런 내가 세계보금화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소원 한 부분을 작은 부분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감격이란 그 감사란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저희 가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우리 동네 사람에 대한 같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또 어떻게 될까요 전도 문도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도 저희 지역에 산업단지 큰 게 인천에서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아파트 단지가 이사 오고 많은 사람들이 이사를 왔기 때문에 보은 지역에는 아주 긴장을 하고 보은군에서도 거기다가 모든 걸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지금 산업단지가 이사를 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어요 사원 아파트를 짓고 많은 사람들이 이주해 왔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어린이집이 학교가 학원이 거기 막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집을 해올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황금호장인 겁니다 거기도 그래서 막 집중을 하고 있고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어린이집에도 8명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어요 4살 반에 있는 아이가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아이가 이제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갑자기 자기 팬티를 쑥 내렸어요 그런데 엄마가 말을 했어요 팬티를 내렸으면 보통은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왜 가렵니 어디가 아파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대뜸 물어보기를 왜 누가 만졌어 거기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응 이렇게 한 거예요 원래 4세는 단답형 대답밖에 못합니다 응 아니면 싫어 그 정도밖에 말 못하거든요 누가 만졌어? 그러니까 응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이 대뜸 한다는 게 저희 어린이집 기사님 남자 기사님 두 분 사진을 딱 보여주면 누가 만졌어? 그러니까 얘가 또 응 이 아저씨가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졸지에 이제 성추행 사건이 생겼다고 판단을 하시고요 얼마나 이분들이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시냐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밤새도록 부부가 벌벌 떨면서 울은 거예요 어떻게 4살짜리 아이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고를 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내일 눈 뜨자마자 어린이집에 가서 따져야 되겠다 이분들이 얼마나 원리스가 잘 되냐면요 여덟 가정이 나오잖아요 이분들은 출근도 안 하나 그 사건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여덟 가정이 부부 동반으로 해가지고 다 어린이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떠들고 시끄러운지 안에서 난리가 났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언뜻 언뜻 보니까 저희 원장님도 울고 계시고 또 이사장님도 얼굴이 밝혀가지고 흥분해 계시고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협적인 자세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아빠는 위통을 확 벗어던지는데 문신한 몸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다 끝났어요 집에 가야 돼요 차량 운행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안에서는 사무실에서는 일이 해결이 안 됐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제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렇게 막 시끄럽고 어지러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이 들어가셔야만 해결이 되지 않을까요? 선생님 한번 들어가 보세요 빨리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아 글쎄요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저는 이제 그냥 들어가 봤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분위기가 딱 밖에서 본 것처럼 똑같죠 저희 원장님도 이제 막 울고 계시고 그런 환경이고 그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이제 그러고 있는 환경인데 갑자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저희 원장님이 그러시네요 여러분 조용히 하라고 잠깐 있어보라고 우리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순간적으로 생각해 다님도 아닌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죠 분명히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환경이잖아요 저는 늘 제 마음속에 이게 있는 겁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아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우리 또 그러니까 갑자기 조용한 거예요 떠들다가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또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가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면서 제 말에 제가 막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집은 일반 어린이집과 다릅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정말 치유하고 도와주는 어린이집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린이집은 일요일날도 어린이집을 합니다 우리는 10년이 넘도록 지금 일요일날도 어린이집을 운영합니다 일요일날 뭐 하느냐 지금 현재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아이들 졸업한 아이들 초중고생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일반적인 예배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치유합니다 아이들을 도와줍니다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의사가 해결하지 못하고 점쟁이가 해결하지 못하고 중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아이들이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치유된 사례가 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희들도 여러분처럼 일요일날 나가서 놀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쉬고 싶은데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평일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일요일날에는 아이들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일요일날도 안 쉽니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서 무슨 성추행? 말도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생긴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다 누구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모르십니다 부모님들은 다 자기 아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제일 착한 줄 압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 자랑을 하면요 우린 다 웃어요 왜냐하면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자기 손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고 그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치유하려고 정말 도와주려고 그 어떤 세상의 이론도 지식도 아이들의 이런 문제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문제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부모님들께 왔습니다 그런 부모님들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 전 부모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런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장에서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보금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금을 전하게 됐어요 보금을 전하다 보니까 또 영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영접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참 제가 하면서도 좀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시키러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저는 빨리 하원시켜야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래서 저는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영접 기도문을 제가 먼저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다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막 와 하고 박수를 지시는 거예요 영접하고 나서 박수 지시는 분들은 또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감동이었다고 참 선생님 같은 분을 만난 게 행운이라고 감사하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가 우리 문제, 우리 아이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아이들을 어린이집 교회에 보내라 이제 우리가 물론 지교회로 임명을 받았지만 그렇게 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또 놀란 거는 그 부모님들 중에 반 정도가요 기존 교회의 중직자인 겁니다 그 중에 어떻게 그 사건 하나를 놓고 똑바로 볼 수가 없는 보지 못하고 그렇게 오판하는 속으로 같이 휩쓸려가지고 그렇게 왔을까요 그렇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권사이면서 장노이면서 안수집사이면서 그 작은 사건 하나 속에 있는 그걸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요 그들이 이 복음을 모르니까요 복음을 모르면 그렇게 돼요 종교생활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영적인 사실을 못 보니까 성추행 사건으로 다 몰아가는 겁니다 단지 4살자의 아이의 말만 듣고 그렇게 이제 몰아가게 돼서 오해는 풀린 거죠 그러면서 다락방문이 열렸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교회로 인도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전도는 황금어장이라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면서 제가 그렇게 됐고 사실은 그 이전에는 바로 이거겠죠 제가 계속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계속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복음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따라서 저에게 이 깨달음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 황금어장을 계속 발견하면서 또 더불어대는 게 바로 사몬을입니다 제가 전에도 사몬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이 사몬을 할 때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해야 될 이유를 정확히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말씀이 왠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미 새벽기도 가서 은혜 받고 하는데 그걸 왜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스케줄 스케줄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나 몇 년 동안은 열심히 똑같은 스케줄인데 적어봤어요 4시 30분 새벽기도 8시 출근 오전에 특별활동합니다 5시 반에 퇴근합니다 다락방 두 군데 어떤 날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집에 가는 스케줄 늘 똑같습니다 근데 이 스케줄을 적으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어? 내일 10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하는구나 그러면 그 강사님이 오시겠네 그 강사님한테 어떤 전도자료를 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시간은 몇 분 안 돼요 그러면 작년에도 그 선생님이 오셨고 재작년에도 그 선생님이 오셨고 3년 전에도 오셨던 그분이 이제 또 오시네 오시면 이번에 또 오시면 그분한테 어떤 자료를 줄까 작년에도 줬고 재작년에도 줬는데 올해는 어떤 전도자료를 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그분이 보니까 외로워 보였어 좀 약해 보이고 뭔가 우울한 느낌이 있었어 그러면 그분 얼굴을 떠올리면서 잠깐 전도자료를 준비해서 봉투에 담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정말 10시에 스케줄에 적혀있는 대로 오전 10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 있고 그분이 어젯밤에 잠깐 생각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했어요 얘들아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하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애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요 라고 말했어요 이분은 뭘 유도했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 나의 몸을 내 스스로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도입을 얘들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애들은 대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아니 죽은 거 말고 살아있는 것 중에 애들이 완전히 열받았어요 헐 살았어! 근데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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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저기 하늘에 있는 거 말고 땅에 있는 것 중에 지금 여기 있다고요! 여기 있다고요! 있다고요! 그래서 막 잔바를 휙 휙 하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애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냐고 막 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얘들아 지금 이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가장 소중한 거라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 들어야 돼 이제 그렇게 아이들을 진정시켰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시는 동안에 제가 생각했어요 난 바보다 멍청이다 나는 오늘도 그분에게 여지없이 전도자료 한 번 주고 끝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 하루 스케줄 속에 보금전할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 오늘도 작년에 와셨던 그분에게 오늘도 그냥 그분에게 전도자료 하나 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보금전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아이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 내가 보금전하지 않으니까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수업 끝나고 나서 그 선생님에게 막 보금을 전했어요 얘들아 이 선생님에게도 내가 보금을 전해 선생님이 보금을 모르니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뭔지 모르시잖아 내가 보금을 전해야 될 테니 너희들은 조용히 놀고 있어 조용히 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보금을 전했는데 제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어젯밤에 사문을 하면서 스케줄 적을 때 그 선생님 떠올리면서 전도자료 생각했잖아요 그 선생님도 어젯밤에 저를 생각했대요 내일은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가는구나 참솔 어린이집에 가는구나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 작년에 계셨던 그 선생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다 그 선생님은 재작년에도 계셨는데 올해도 꼭 계셔서 물어보고 싶다 내가 교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싶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다 했어요 그 선생님은 작년에 제가 준 전도자료를 보고요 예수님을 혼자 영접하신 분이에요 그 선생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선생님 가문은 봉사만 하는 가문이에요 그 친정엄마 아버지도 외국까지 나가서 봉사도 하시고 대통령 상까지 받으셨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엄마도 봉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런 분야에 계신 분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딸을 낳았는데 자폐아동을 낳았어요 자폐아동을 낳았는데 굉장히 정도가 심한 거예요 엄마가 생각할 때는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가 혼자 자립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굉장히 열심히 아이에게 수영도 가르치고 자전거도 가르치고 굉장히 아이한테 올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관계에 자꾸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엄마가 생각할 때 나는 일생 동안 남을 위해서 살았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살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남편한테 버림당해 자식을 낳았는데 저런 자식을 낳아서 저렇게 일생 동안 내 가슴에 아픔이 되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부처님이 계신지 신이 계신지 정말 그분이 있다면 정말 나를 만나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분이 참석 어린 집에 아동학대 예방교로 갔는데 제가 전도자료를 준 거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오는 길 그래서 그분이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인간의 문제는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분이 이제 혼자 보니까 또 전도자료는 항상 영접기도 문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접을 하신 겁니다 영접을 하셔서 그분이 이제 나도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그분 사는 그 동네에 거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교회를 나가시겠다고 이제 그 앞에 교회를 나가려고 딸을 주일날 아침에 딸내미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가보니까 그 교회 앞에 이제 한복을 곱게 차려 입으신 분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안내하시는 분들 같아요 그런데 제발 나한테 좀 어서 들어오라고 이렇게 좀 붙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내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자기를 쳐다보고 그 딸내미를 쳐다보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는 딸내미 얼굴을 쳐다보는데 굉장히 치근하고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생각했대요 그래 사람이 없어도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내가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밤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가서 기도라는 것도 해보고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이 그 밤중에 이제 그 교회를 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문이 잠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교회 다니는 것도 포기하고 예수 믿는 것도 포기했어요 그렇게 포기하고 그분이 있다가 이제 그분이 시간이 흘렀는데 또 이제 내일 그분이 충북 보은이라는 곳에 참솔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이제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사로 가야 되는데 그분이 내일 충북 보은에 가네 그러면 그 작년에 나에게 전도자료를 주었던 그 선생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선생님이 계시면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신기하죠 저는 그 말에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스케줄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영접을 하셨는데 영접하시고 나서 그래요 지금 바깥에 봉고차 안에 그 기사가 있는데 총각인데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린다고 그랬어요 그 총각이 자살 시도도 많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 총각에게도 보금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총각에게도 보금을 전했어요 그 뒤로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핑계로 보은에 이제 그런 강의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다락방을 했어요 하고 또 제가 또 그분 댁에 가서 또 하다가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이제 교회에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냥 하고 이제 그렇게 끝냈거든요 저는 이 삼오늘이라는 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제 삼오늘을 할 때 오늘의 말씀을 적죠 그러면 강단 저희 교회 강단 기도수첩 말씀을 적습니다 저는 제 수준에서 저에게 필요하고 저에게 은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적는 겁니다 근데요 제가 붙잡은 말씀이 그냥 단순하고 무식한 김유미 건사가 이 붙잡은 오늘의 말씀이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내 주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문제를 만나고 환경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고민을 만나면요 내가 붙잡은 이 말씀이 일을 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이 해답이 됩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인데 내가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내가 붙잡는 게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겁니다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죠 오늘의 기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고민되는 걸 기도하고 또 걱정되는 것도 스케줄 놓고도 기도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기도하죠 근데요 이 기도를 뭐 그냥 횡설수서 막 써요 말씀을 잡고 쓰고 환경을 따라 쓰는데 이 기도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꾸 하다 보면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요 응답하시려고 자꾸 기도 제목을 주십니다 저는 옛날에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나는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한 대로 다 응답이 되니까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나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보은 지역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다른 걸로 유명한 게 아니라 폭력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군수님도 그분을 무서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데 그분이 굉장히 또 가난해요 그분을 제가 어떻게 아냐면 그분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6명이에요 그분 큰 딸이 저희 반인 거예요 근데 그 얼마나 가난하냐면 단돈 만 원이 없어서 어린이집은 오는데 특별활동을 못해요 소풍도 못 가고 견학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굉장히 눌려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어요 보금을 전하겠다고 방문을 했더니 아버지는 못 만났는데 그 엄마가 말하기를 우리 남편이 교회하면 아주 노이로제 걸렸으니 저기 말도 하시지 말고 얼른 가라는 거예요 남편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입도 뻥끈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분 둘째 딸 이제 큰 딸은 졸업해가지고 나갔죠 둘째 딸이 저희 반이 되었어요 셋째 딸이 저희 반이 되었어요 다 나갔죠 넷째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저희 반이 되었어요 밑에 동생은 아랫반에 있고 아랫반에 이렇게 있죠 근데 이 넷째는 아들인데 완전히 누나들하고 다른 거예요 누나들은 굉장히 소심하고 여리고 눈치 보고 눌려있는데 얘는 굉장히 와일드하고 가격하고 막 욕도 굉장히 잘합니다 저는 막 이 아이가 애들한테 욕을 너무 대바라지게 하니까 아이들이 기가 확 죽어요 그래서 얘는 순식간에 리더가 된 겁니다 아무도 얘를 이기지 못해요 얘는 얼마나 가격하냐면 애들을 싹 두드려 패고도 너 내가 때린 거야 만진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들이 눈치를 봐야 만진 거야 그래 나는 때린 게 아니야 만진 거야 이렇게 해요 애들 장난감에 확 뺏어넣고요 이건 네가 준 거야 내가 뺏은 거야 내가 준 거야 그러면 얘를 혼내켜야 되는데 혼내킬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알리바이를 구성해놓는 거죠 도무지 애들을 얼마나 두드려 패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런 와중에 있죠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항의 전화도 많이 오는데 저는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로 알고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이사장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7시에 빨리 오래요 어린이집 난리 났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이 남자아이 아빠가 어린이집에 오셨대요 새벽부터 오셔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어린이집 물건을 막 다 때려 부시면서 어린이집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빨리 와서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왜 고발한대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친구한테 뺨을 맞고 왔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없으면 선생님이 얼마나 무시하면 전화 한 통 안 하냐 이거죠 아이가 뺨을 맞고 왔는데 그래서 이 아이가 뺨을 맞아가지고 밤새도록 아파서 끙끙 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발하겠다는 아동학대 폭력으로 연관해서 고발하겠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린이집까지 가는 동안에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15분 걸립니다 15분 걸려서 가는 동안에 제가 무슨 기도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저라면 저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영광 가리우잖아요 문제가 잘 해결되도록 역사해 주세요 사단의 권세가 결박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오늘 드디어 그날이 되었군요 그 가정과 가문이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었군요 그 끔찍한 가난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시고 그 6남매가 이제는 해방되게 해주세요 랩런트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에 도착하니까 그 아빠가 딱 서 계신데 아 정말 그 아우라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아 포스가 제가 아버님한테 이제 사람들이 등원하는 시간이라 부모님들이 쳐다보니까 여기 있지 말고 옆에 벤치에 식물원에 있는 정원에 벤치에 가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아버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뺨을 맞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아버님 이 아이가 뺨을 맞았다고요 이 아이가 뺨을 한 대 맞았다면 이 아이는 딸인 아이 뺨 100대도 더 때렸어요 아버님 이 아이가 얼마나 친구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아이들 장난감을 빼앗고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를 원망한 적 없고 부모님께 항의 전화한 적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아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가슴에 품었어요 제 가슴에 아버님 이 아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아세요 제 에너지가 다 이 아이한테 흐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 아이가 여기서도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면 집에서는 더 엄청날 건데 아버님이 감당도 못하실 건데 끔찍하죠 아버님 그랬더니 맞대요 딱 죽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근데 어느 날 한 날이요 이 아이가 연립주택에 사는데 1층에 살거든요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아이에게 뭘 시켰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듣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시켰대요 반복해서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 말에 따르면 계속 깐죽깐죽거리면서 안 갖고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가서 자기 아들을 번쩍 들어서 베란다 밖으로 확 던졌대요 그 순간에 식구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요 이 아버지도 내가 미쳤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엄마도 막 식구들도 놀래가지고 쫓아 나간 겁니다 근데 마침 거기 바깥에 쓰레기 모으고 하는데 거기 쿠션 같은 거 이불 같은 거 있는데 아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다행스럽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래서 식구들이 막 이 아이를 불렀어요 누구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고 해서 막 부르니까 갑자기 이 아이가 뻘떡 일어나가지고요 아버지한테 딱 삿대질을 하면서 말을 했어요 아빠 기다려 내가 꼭 아빠 죽이고 말 거야 아빠는 마귀 자녀야 아빠는 지옥 가야 돼 아빠 지금부터 엄마 다시 한 번만 때리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꼭 죽일 거라고 아빠를 그때 그 아빠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버님이 또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이러다 술 먹고 잠들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주방에 가가지고 부엌 가려 내 심장을 그러면 내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우리 아들이 또 나처럼 갔다 오겠구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겠구나 아버님 그런 것들이 대물림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 큰딸 담임이었어요 둘째 딸 담임이었어요 셋째 딸 담임이었어요 넷째 아들 담임이에요 아버님 알고 계셨어요? 몰랐대요 아버님 인생이 바뀌셔야 돼가지고 제가 아버님 댁에 갔었는데 아버님이 교회 싫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싫어하지 않는데요 총각대도 교회를 다녔고 성가대도 했다는 거예요 세례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형편이 너무 안 좋고 사는 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닐 수가 없고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도 전화를 한대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아버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시겠네요 모른대요 교회는 다니셨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요 아버님이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영접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분명히 우리가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님이 그 흙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럼 자기는 너무 큰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영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영접을 하시고 나서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선생님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어요 뭘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나오시면 되죠 그랬더니요 자기는 교회 나올 수 없대요 지금 환경이 교회 나올 수가 없고 자기는 장남이고 그러면 일단 아버님 아버님의 사랑스러운 육남매를 교회 보내세요 육남매를 먼저 교회 보내고 그 다음에 아버님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내가 아버님 댁에 방문해서 날마다 이 말씀을 가르쳐드릴게요 그러면 아버님이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면요 환경이 바뀌어요 그래서 교회 나올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환경도 생기고 지금까지 막혔던 문들이 열리게 될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돌아오는 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과연 육남매가 교회 나올까 그 사이에 사단이 역사했으면 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또 아이들이 평상시대 옷차림이 많이 남노하고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날 만큼은 조금 단정하게 하고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제발 교회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차를 끌고 막 갔어요 갔는데 연립주택 앞에 딱 도착했는데요 정말 그 풍경은 잊을 수가 없어요 꼭 무슨 그림 같은데요 육남매가 서 있고요 할머니도 나와 서 계시고요 엄마 아빠도 서 계셨어요 그날에는 배웅하려고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굉장히 단정하고 말숙한 그런 옷차림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천 원 한 장씩 들고 있더라고요 아빠가 옛날에 교회 다니셨기 때문에 헌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센스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여전히 조금 누가 남들이 보면 여전히 욕도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큰 누나는 중학생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이 됐어요 딱 1년이 됐는데 아이들은 남이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여전히 말썽을 부리는 것 같고 사고 치는 것 같고 욕도 잘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이상하게 재밌대요 말씀이에요 제가 지교회에서 아이들을 랩런트 지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을 이제 어린이집에서 모아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저희 어린이집과 교회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린이집은 시내권에 있고 교회는 시골권에 있어요 그래서 시내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까지 갈 수가 없어요 시간 관계상 거리가 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집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지교회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을 하다보면 이제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하면 길게 할 수는 없어요 보통 30분 정도 메시지를 하는데요 막 힘들어하잖아요 지루하고 여러분은 어때요? 말씀 들으실 때 늘 재밌어요? 얘들은 재밌대요 아 재밌어 이렇게 빨리 끝나 재밌어 막 그래요 재밌다고 그러고 막내는요 맨날 저를 이제 저희 반이 아니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툭툭 치면서 만나잖아요 화장실에서도 만나고 놀이터에서도 만나죠? 어린이집에서 그럼 맨날 물어봐요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인데도 뭐라는 줄 알아요? 교회 선생님 교회 선생님 교회 가는 날 어린이집 교회 가는 날 몇 밤 자야 돼요? 아휴 아직도 많이 남았네 어린이집 교회 가는 날 몇 밤 자야 돼요? 막 그러더래요 한 번은 저희 열매반에서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저희 반도 아닌데 저희 반에 왔던 거예요 그런데 저희 반 아이들은 시내 활동한다고 다 나갔어요 그런데 신학원에서 본부에서 저기가 간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얘가 딱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그러더래요 간사님한테 저기요 우리 선생님 밑에 계시거든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바꿔드릴게요 그러면서 이건 선생님 선생님 중요한 전화 같아요 꼭 받아야 될 것 같아 자기가 가져왔대요 지금 남의 교실까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기를 저한테 갖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전에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늘 눈치 보고 놀리고 막 그랬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그렇게 밝고 명랑해지고 찬송도 늘 찬송을 해요 우리가 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은 평가 인증이 뭔지 아실 겁니다 관찰자 두 명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감사를 해요 어린이집을 똑바로 주제에 맞게 잘 가르치고 있나 안전하게 잘하고 있나 아주 심장이 터지기 직전이죠 저희가 평가 인증을 한 세 번 했는데 올해 평가 인증하는데요 애들이 주제에 맞는 지금 기계와 생활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계속 노래는 몸 찬양을 그 노래 언약과 꿈 노래라는 거예요 나는 나는 랄랄라 이 시대의 주인공 너는 언약의 자녀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생각하나요 계속 하는데 뭐 이거 못 말립니다 애들이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매일 기다립니다 어린이집 교회 가는 날이 언젠가 계속 그렇게 기다리게 아이들이 그렇게 늘 치유되고 바뀌고 있고요 그 아버지는 아직까지도 교회를 못 나오세요 계속 다락방을 하는데 이 복음 편지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버님 때문에 제가 복음 편지를 다 외웠어요 전에는 그 복음 편지를 또 하세요 원래 세상명 세상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좋대요 특별히 네 번째 만남 왜 우리에게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그거는 대박이래요 이분만에 따르면 대박이래요 저는 이분이 굉장히 무서운 분이고 위협적인 분이라서 세상에 무서운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이분은 다락방에 딱 3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그 30분의 말씀을 들으면 출근할 수 있는 힘이 생긴대요 세상이 굉장히 무섭고 사람이 무서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두려웠대요 그런데 이길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고 얘기하셨어요 이분이요 어떤 날 한 번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통 사람들은 저한테 문자를 보낼 때 오늘 다락방은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어 다락방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시는 분들 오시지 마세요 이번 주는 쉽니다 라고 문자가 가끔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저한테 어떤 문자를 보냈냐면 선생님 저는 말씀을 들어야 사는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다락방을 시간이 없어도 못하겠는데 제가 시간이 딱 한 시간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새벽 6시인 겁니다 그때 해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와서 해야죠 어떡해요 그렇죠 가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분은 워낙 그런 분이라 그 주변 분들은 아무도 다락방에 올 수가 없어요 오지도 않고 근데 버스를 15분 거리 20분 거리 사는 그분의 누나 그분의 형님 그분의 엄마가 다 영접을 했어요 이분이 오라 해가지고 영접을 했어요 언제 가문 보고 엄마가 이뤄질까 지금 기대가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이분은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뭐 아멘 뭐 이렇게 끄덕거리잖아요 이분은 어른들 대박 진짜요 진짜요 막 이래요 그건 의심스러워서 진짜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무 놀라워서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진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멋있다고 대단하다고 늘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제가 힘이 빠지고 낙심해 있다가도 그분이 말씀 듣는 걸 보면 진짜 감사해요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여자가 뭐라고 복음 전하는 나에게 저분이 무릎 꿇고 순한 양같이 저렇게 말씀을 받으시나 그런 것들이 제가 굉장히 감격스럽고 그게 바로 다 이건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발견하게 해주신 거죠 시작은 복음에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기도가 계속 바뀝니다 기도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바뀌고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그 스케줄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3원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제가 자꾸 바뀝니다 계속 복음에 집중이 돼요 이상합니다 모든 사건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보라 하죠 봐야 되겠다고 하지만 안 보이고 다 잊어버리죠 근데 내가 자꾸 바뀝니다 자꾸 복음에 집중이 되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살아납니다 저는 이거를 나를 살리는 나만의 규례다 제가 이거 들은 말씀인데 딱 이거더라고요 이 3원을은 정말 나를 살리는 나만의 규례다 나를 살린다는 건 뭡니까? 바로 개인화죠 계속 나를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계속 나를 세워가는 겁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때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복음 때문에 사는 사람으로 나를 계속 바꿔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원을 통해서 역시 계속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도의 문들이 계속 열려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되고요 제가 계속 저희 강단에서 이런 말씀 들었을 때 처음에 되게 힘들었어요 너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자꾸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셔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이 길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길다 힘들다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치유되니까 아닌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청년 중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너무 힘들다고 똑같은 말씀을 무한 반복하셔서 너무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말씀이 듣기 싫커들랑 이 말씀을 너에게 성취시켜라 이 말씀이 너에게 성취되는 날 이 말씀은 끝날 거다 지금 이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교회 성취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려면 성취가 되면 되죠 우리에게 다 성취가 되는 날 강단 말씀은 또 다른 말씀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말씀이 단순한 기초 메시지요 복음 메시지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면요 오늘의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김유미 건사에게 성취될 말씀이 나옵니다 1년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 계약이 붙잡혀집니다 평생을 두고 내가 가야 할 길이 강단을 통해서 보입니다 내가 누군지 끊임없이 말씀이 나를 확인시켜줍니다 흔들리고 있는 나를 자꾸만 세워줍니다 이상해요 120명을 놓고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면 계약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전에는 몰랐어요 아 왜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실까 아 힘들어 이제 우리는 좀 수준이 있는 말씀을 다락방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는데 전 뭔가 더 말씀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은 곧 제자를 세우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곧 세계를 살리는 세계보고만은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많이 힘들어했고 어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단도 살아나죠 그리고 기도수첩 말씀도 저는 본부 메시지도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좀 건방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도 또 그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지만 저는 말씀을 들으면요 본부 메시지를 들으면 전에는 되게 어려웠어요 은혜는 됐는데 어렵고 정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들으면요 이거 나에게 조금씩 성취되고 있는데 나 잘 가고 있구나 보금의 흐름 속에서 내가 잘 가고 있구나 그런 것을 조금씩 확인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신나요 왜 신이 나냐면 항상 신나는 건 아니고요 왜 신이 나냐면 지금 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표에 있고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다 또 나도 이게 보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됐고요 그래서 절대지교회 절대지교회가 뭘까요 이유 있는 지교회겠죠 저는 그 지교회로 임명받을 때 그 이제 유광수 목사님 면담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잘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가 뭔지 끊임없이 물어봐라 끊임없이 생각해라 진짜 저희 참솔 어린이집 지교회가 이유 있는 지교회 절대지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계속 그걸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유 있는 지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그걸 갈망하면서 계속 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저는 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는 순간부터 전에는 제 율법의 눈을 가지고 제 주변의 랩런트들을 제 주변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다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닫고 보니까 다 제자인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제자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다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데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린이집에 저희 반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아침에 와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우리 엄마 집 나갔다 야 우리 엄마 이제 끝난 거래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 이혼했대 우리 엄마 아빠 이제 우리는 혼자야 하고 말을 했어요 그때 제가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여기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엄마 집 나가서 우리 이혼했대요 우리 엄마 당직하고 숙직하는 줄 알았더니 이혼한 거래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엄마 없는 것처럼 하고 살을 해요 그랬어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야 그럼 어떡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엄마가 이런 일이 생긴 건 어차피 올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어차피 올 일이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참 그렇지 그래 맞아 선생님 우리 엄마는요 카톡을 엄청 좋아해요 집에 있을 때도 맨날 카톡만 해요 선생님이 카톡으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카톡으로 계속 복음을 전해줬는데 그 카톡의 장점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봤나 안 봤나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제 기도했고 몇 달 만에 그 엄마가 왔어요 몇 달 만에 이제 그 엄마가 왔는데 몇 달 만에 이제 그 엄마가 와가지고 이제 제가 같이 다락방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 운동이 열렸는데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엄마가 막 이제 살아났어요 회복이 돼가지고 막 이제 힘을 얻고 있는데 또 막 이제 계속 부부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진짜 이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떠나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서 대전에 이제 교회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다니시고 계신데 이 아이들이 이제 동생이 큰아이는 졸업해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거고 그 막내 동생이 이제 저희 반이 되었어요 근데 이 동생이 이제 벌써 지금 이제 어제 졸업을 해서 갔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래요 선생님 우리 아빠 결혼했다요 그래서 새 엄마가 생겼어요 근데요 맨날 싸워요 또 이제 떠나갈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죽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엄마를 한번 오라고 하면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엄마가 왔어요 엄마가 와가지고 같이 이제 영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같이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이제 아이들도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건 이 아빠가 또 아빠도 만만치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 형제가 옛날부터 굉장히 교회를 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돼 절대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아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지 못했어요 근데 이 엄마가 영접을 하고 말씀 운동을 하는데 갑자기 그 엄마가 말을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마음이 편하고 당신이 술 먹고 자꾸 늦게 들어오고 어려움을 줘도 내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이 좀 평안해지는 것 같다 그러니 애들을 교회에 보내주면 어떻겠냐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형제가 드디어 2년 만에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이 엄마는요 이제 이 엄마는 또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로 한 날 데리러 갔는데 없어요 그날 집을 나가셨어요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또 일이 또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일이 어떻게 될 건가 생각을 했는데 또 들어오셨어요 한 달 만인가 다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왔죠 들어와가지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같이 말씀 운동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교회를 나오시기로 하셨어요 교회를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새들어서 사는데 새들어서 사는 분이 나는 보은 인만으로 이렇게 나가기로 했다고 너무 좋다 그 교회 2단인데 아이고 거기 큰일 나 차라리 교회를 안 가면 안 가지 2단을 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집주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때 그래서 분명히 간다는데 저한테 이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교회를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분이 영적인 문제가 좀 있으신 분이라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은 선생님 저 사실은 제가 저쪽 교회 갔다 왔는데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요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지 막 지겨워서 혼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꼭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그래서 사진 찍으면 여기 찍힐까 봐 절대 안 찍는다고 그러고 나왔다고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졸업한 아이랑 졸업해가서 나갔는데 그 동생이 연결이 되죠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엄마 해가지고 막 연결이 되죠 그런데 이러고 있는 차에 지금 어제 이제 이 아이가 졸업을 했잖아요 막내가 이혼해가지고 벌써 2년 됐는데 그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지난번에 교회를 소개시켜줘서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우리 둘째 아이가 지금 이제 오늘 졸업을 한다는 얘기를 누굴 통해서 들었대요 졸업식을 잘했나 물어보고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도록 남편이 허락해 주기를 자기가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새엄마랑 기도해서 응답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이 아니라 그 엄마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그 같이 다락방 하는 그 식구들한테도 기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깨달면 깨달을 수 있도록 깨달을수록 선생님이 너무 소중하고 귀해서 자기 남편도 부탁한다고 자기 시어머니도 부탁한다고 자기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 어마어마한 그 남편이라는 분도 곧 예수를 믿겠구나 그리고 자기 시어머니도 자기가 지금 계속 전화로 복음을 전했대요 시어머니를 한번 찾아가 봐달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연결고리가 돼가지고 계속 계속 되는 거예요 제게는 제자인 것 같아요 제자요 저는 제 수준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제자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저 옆에는 근접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처음에 팔미션이라는 메시지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는데 자꾸 듣고 보니까 어? 저거 나한테 조금씩 응답되는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반가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 그것이 다 응답됐다고 말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다 설명하라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저는 제 수준에서 복음의 흐름에서 시작한 이 미션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와 그 흐름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답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복음이 확실하면 여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코스코스 대구까지 오다 보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이정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말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치유됐다는 겁니다 저는 모든 메시지를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대로 있었고 불씨자 상태 6가지가 나한테 그대로 있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조금씩 치유되고 치유된다는 건 뭐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도망가고 싶지 않고 너무 소중한 곳이 되었죠 돈을 받아가면서 일을 합니다 돈을 받아가면서 전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어주시냐면요 계속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전문성을 향해서 유일성을 향해서 가게 해주십니다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계속 계속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동생반에 5세반에 다니고 있는 그 아이의 부모님 4세반에 다니고 있는 그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어린이집을 옮겨야 되겠다고 말을 하면요 7세반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꼭 참고 가만히 다니라고 그래야 7세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걔네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 수가 있다고 계속 다녀야 될 이유가 저기 7세반에 있다고 저 선생님을 만나면 애들이 진짜 행복해진다고 바뀐다고 그러니까 저는 노가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거는 어린이집은 노가다고 이건 전문직이 아니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물론 노가다도 유일성이 있는데 유일성 전문성 서밋 그런 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저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회복되니까 그렇게 저희 직장도 회복되고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남편도 저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저도 남편을 싫어했어요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냐면 저희 남편 핸드폰에 제 이름을 저장을 안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통화하면요 알 수 없음이에요 통화 목록에 진짜 충격이었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보고 알았어요 3년인가 됐는데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집에 있는데 남편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전화면 어떡한가 하고서 저희 남편 핸드폰을 보니까 모르는 전화라서 저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데 남편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원래 저는 남편 핸드폰 몰래 보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해져가지고 혹시 나를 뭐라고 저장했을까 아직도 저장을 안 했을까 그리고 막 봤어요 연락처를 막 보니까 없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끝에 뭐가 있냐면 나의 보물이 있어요 나의 보물 내보놓은 거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한 언급은 한 번도 안 해요 지금도 안 하고 지금도 모르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나의 보물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나의 보물에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제 폰이 울리더라고요 확실한 거죠 남편이 치유됐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죠 저는 그냥 과감하게 이거를 재창조 살아났다는 거죠 저희 가정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않고요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소중한 전도자분들이 가득 찬 교회인데요 그 전도자분들을 내가 차량으로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고요 또 주방장으로 장보고 식단 작성하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요 청소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뭐 이런저런 성가대로 헌신하는 것도 다 감사하고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나 감사합니다 전에는 아필이면 내가 노인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차량 운영을 해서 힘들까 했는데 80이 넘고 90이 넘어서 팔다리가 엄청 아프고 몸이 아프신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시는 그분들을 제가 차량으로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저런 분들을 제가 모실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맨날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를 만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는 저는 사는 이유를 발견했고 사는 목적을 발견했고 그런데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복음의 흐름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제자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오직 감사하고 사실은 제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가장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가 있도록 복음이 우리 것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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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